나중에 짠한 거 이쁘긴 한데 나중에 머리 괜찮을까? 그 이유로는 안 하더라 그치 너무 나이가 있는데 그치 반에 왔으면 내일 물개님 이거 받으러 오시는 거구나 네? 내일 물개님 이거 받으러 오시는 거구나 어느 거요? 이거요? 내일 오신다 하잖아 아 이거 좀 더 거 빌려주면 좋겠는데 응 너무 좋으니까 내일 여쭤봐야겠어요 아 근데 금속이 조심히 보인다 아 근데 지금 이거 덕분에 달려가지고 응 그래도 좀 나은데 그러니까요 맞죠? 맞죠? 찍어봤나요? 아 그치 고난이 느껴져서요 아 이 숨길 수 없는 짧은 하와이 하다 보면 되게 소대 진할 거 같지 않아요? 응 뭐죠 뭐죠 이렇게 꺾어가지고 네 확실히